이번 시간에는 맥의 내장 마이크를 마이크 큐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을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이크 큐의 기본 작동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큐랩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1번 채널로 마이크 입력을 받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력 채널로 소리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의 레벨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 반면 큐랩에서는 마이크 큐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 채널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때 마이크 큐를 실행시켜주면 1번 채널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, 둘, 하나, 둘 이것이 기본적인 마이크 큐의 작동 원리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거한 후 맥의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이 마이크 큐의 아웃풋 패치에서 빌트인 오디오 디바이스를 찾아볼 텐데요 빌트인 오디오 디바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팅창을 열어서 보셔도 오디오 큐의 아웃풋 패치에서는 빌트인 디바이스가 보이지만 마이크 큐 패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장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마이크 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디바이스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할 것이 맥에 있는 통합 디바이스로 영어로는 Aggregate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원래 통합 디바이스는 동시에 여러 대의 입출력을 결합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상 인터페이스인데요 오디오 미디 셋업을 열고 왼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Aggregate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디바이스에서 빌트인 마이크와 빌트인 아웃풋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셨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닫아주신 다음에 오픈하신 후 마이크 큐의 아웃풋 패치에서 앞서 만든 통합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마이크 큐를 실행하면 내장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헤드셋이나 이어셋을 사용할 경우 외부로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 신호를 마이크와 스피커로 분리시켜주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앰프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4극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헤드셋 단자에 마이크 입력과 출력 신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입력 단자에 스피커 또는 이어폰은 출력 단자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.